셀트리온 램시마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만 매출이 4,600억원, 무려 4,600억원이라는 매출이 램시마 단일 종목에서 나왔고요. 램시마는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화이자에서 지금 미국에서 판매를 해주고 있죠. 참 대단한 셀트리온입니다. 미국 오리지널 제약사 제지엔제이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미국 내에서만 4,600억원 역대 최고.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지금 연합뉴스의 김잔디 기자께서 써주신 거고. 램시마 미국 상륙 5년만에 오리지널 역 레미케이드 매출 반토막. 지난해 4분기 기준 램시마 인플렉시마 시장 재무율 22.3% 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램시마는 지난해 미국에서 3억 8,500만 달러 약 4,600억원. 2020년 3억 4,100만 달러와 비교해 13% 증가한 규모다. 내년동안 13%가 늘은 거죠. 이렇게 지금 4천억 넘게 판명되고 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말이야 약국에서 셀트리온 약을 찾을 수가 없다고 약을 만드는 회사냐 그런 뻘소리나 하고 있고 참 무지한 가로세로 연구소죠. 엠시마는 2016년 4월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가 면역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다. 다국제약사 화이자가 그해 11월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오리지널의 약품은 앤센의 레미케이드다. 지금 그때 화이자에서 하고서 이게 점유율이 잘 안 올라가서 조금 셀트리온 시자들이 고생을 했었는데 마음을 고생을 했었는데 이미 22.3%까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으니까요. 조금 5년 만에 유럽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더디게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속으로 다시 렘시마 SC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는 이 렘시마의 점유율이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렘시마 SC를 유럽에서 점유율 크게 지금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미국 시장이니까요. 북미 시장. 렘시마가 출시된 2016년 4분기 이후 5년 동안 레미케이드 매출은 반토록 났다. 레미케이드의 지난해 미국 매출은 20억 1,900만 달러다. 2020년 25억 800만 달러 대비 19.5%, 한 20% 감소를 했습니다. 2017년 45억 2,500만 달러와 비교하면 55% 줄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셀트리온이 존슨앤존슨, 얀센이 오리지널 제약사인데 얀센이 J&J 계열이니깐요. 그리고 또 항체 치료제도 글로벌 바이오 파마들과 겨루고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국내뿐 아니라 아마 글로벌 제약사들에서도 눈에 가실 겁니다.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 셀트리온이 바이오 심블러를 만들어 시장에 진출을 하니깐요. 그래서 더 힘든 주가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회사의 가치는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셀트리온의 주가도 늘어나리라 확실합니다.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